안녕하세요. J.J.의 파크숭어 채널 워싱글 환영합니다. 오늘은 패드 종류에 따른 추천 연습 방식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일단은 대부분 보급되어 있거나 아니면 제가 쓰는 종류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일단은 메쉬 패드, 플라스틱 패드, 스네아 패드가 있습니다. 모두 다 연습용이고요. 크기는 메쉬 패드 같은 경우는 저는 8인치를 쓰고 있는데 10인치나 12인치 또는 14인치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플라스틱 패드 같은 경우는 10인치를 쓰고 있는데 이것도 한 8인치도 존재하고 12인치, 14인치도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고 스네아 패드 같은 경우는 그냥 14인치 또는 16인치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일단은 메쉬 패드, 메쉬 패드 같은 경우는 일단은 재질이 섬유 재질의 약간 스펀지 느낌이 나는 재질의 패드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것은 메쉬 패드 같은 경우는 정말 손만 풀 때 즉 트레몰러가 없는 즉 싱글이나 떠올 같은 정말 손만 풀 경우 또는 루이리맨 같은 경우 손을 풀거나 아니면 루이리맨트, 드럼 루이리맨트를 전체적으로 한번 쭉 칠 때 추천하는 게 메쉬 패드입니다. 즉 손 풀기용으로는 메쉬 패드가 가장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가장 선호하는 겁니다. 일단 이유는 첫째 가장 소리가 이 세 종류 중에서 가장 작습니다. 가장 현저히 작죠. 그렇지만 왜 트레몰러는 안 하냐? 이게 재질이 스펀지 재질이기 때문에요. 트레몰러가 가능을 하기는 한데 이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으면 나중에 실제로 진짜 스네아를 칠 때 트레몰러 칠 경우에 약간의 적응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간 조차도 아끼기 위해서 메쉬 패드 같은 경우는 손 풀기용으로 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가장 작은 사이즈 즉 8인치로 하고 있는데 8인치로 저는 구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내에서 보통 대부분이 자주 볼 수 있는 플라스틱 패드입니다. 즉 이 위가 플라스틱 재질 즉 부피랑 비슷하게 되어 있고 안에 스펀지 계열의 섬유 재질의 안에 내장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 플라스틱 패드 같은 경우는 손 풀기도 가능하지만 손 풀기에서 메쉬 패드랑 가장 큰 차이점은 트레몰러가 가능하고요. 또 하나는 다이나믹을 연습을 할 때 플라스틱 패드를 추천드립니다. 추천드립니다. 메쉬 패드 같은 경우 어느정도 다이나믹을 구별할 수 있지만 플라스틱 패드에서는 조금 더 또렷하게 그리고 또한 트레몰러 또한 가능하기 때문에 보통 간단한 손 풀기기가 끝나고 트레몰러 또는 에튀르 간단한 에튀드 특별하게 어려움이 없는 에튀드로 할 때 플라스틱 패드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오는게 스네아 패드인데요. 왜 스네아 패드냐면 스네아 위에 올려놓을 수 있게끔 따로 처리가 되어 있지만 저같은 경우는 스네아 스탠드에다가 고정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네아 패드 같은 경우가 연습용 패드의 최종 단계라고 개인적으로 이름을 붙이고 싶은데요. 일단은 첫째 기본 스네아 크기랑 똑같은 14인치 입니다. 두번째 이 위에 피가 스네아랑 똑같은 피가 사용됩니다. 그리고 셋째 가장 중요한 패드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패드이기 때문에 이게 연습용 패드이기 때문에 스네아보다 확실히 소리가 작습니다. 사실은 5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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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인치 즉 다이나믹도 거의 모든 다이나믹 커버가 되었고 또한 14인치에 대한 장점은 나중에 진짜 스네아로 옮겨갔을 때도 거리에 대한 어색함이 없고 적응훈련을 많이 안해도 되고 즉 사운드에 대한 적응훈련을 하면 되지 시야로 보는 거나 몸으로 느끼는 거리감에 대한 그런 적응을 굳이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브러쉬 사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메쉬패드는 거의 불가능하고요. 잘못하면 메쉬패드가 상할 수도 있고 플라스틱 패드 같은 경우 반응은 한데 대부분 재질이 맨들맨들하기 때문에 좀 힘든 경우가 있고 스네아 패드 같은 경우는 스네아와 똑같은 코덱 스킨으로 했을 경우 메쉬패드가 상할 수도 있고 아이파이 상할 수도 있고 커 neg력을 펴주기 때문에 이렇게 브러쉬 사용 또한 가능하다는 겁니다 참고로 어떤 패드를 제가 주로 쓰는 이 패드 스냅 패드를 제품명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계셨는데요 제가 쓰는 거는 세이비안 세이비안의 quiet tone quiet 조용하다 톤, 소리, 조용한 소리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따로 매니아층들 또는 흔히 악기를 신기한 악기를 원하시는 분들 중에 또 하는 게 sticky practice pad라는 제품 또한 있습니다 토만이라는 음악 중개 회사의 TV 제품인데요 참고로 이거 뒷광고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커버를 벗기고 보면은 소리는 고무로 재질이 되어 있어서요 그렇지만 이 sticky pad라는 거에 말 그대로 뒤에 접착 능력이 있어서요 조금 더 확실하게 달라붙습니다 조금 더 확실하게 달라붙습니다 이렇게 엑스트림하게 보여드리려면은 아예 이 뒤쪽으로 이러한 제품도 있습니다 참고로 냉장고 또는 자동차 유리 즉 표면이 맨들맨들한 표면인 곳에는 전부 다 붙습니다 예 그러면은 영상을 이곳으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뵈요 뵈요